계속 이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. 시크릿하고 언 하이 이쁜 한 한 남자와 세아제가 펼쳐지는 브라이어티 쇼 11월 18일 첫 방송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 첫 방송이니만큼 초대 가수님 몇 분과 함께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저희와 함께 하신 한 남자와 세아제 이야기 여러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한 남자 김대감입니다. 왜 김대감 눈치 주십니까? 설명을 해주세요. 그냥 대감이죠 김대감입니다. 세아제와 함께 사는 한 남자였습니다. 그 다음에 한 여자 박장수 박수 한번 주세요. 한 여자 강한희입니다. 강한희님은 왜 강한희세요? 강가람이 떠밀렸다. 저건 이 무엇이래요?